롱탄노시 롱탄노시 어디있지 알아요? 어디있지 알아요? 탐발 엄마가 너무 좋았어 이거 좋아 이거 술물로 샀어요 이거 술물로 샀어 이거 투게는 샀는데 이거 뭐가 맛있어 내가 캐나다 그거 뭐지 캐나다 공항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공항에 그 이미그레이션 있잖아요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여권을 봤어 그 사진 봤어 그래서 뭔가 3분 동안 계속 이렇게 오케이 제가 갔어 오늘은 같이 식사했잖아요 엄마 오빠랑 안티 그 다음에 그 안티는 와 너 소유소셜 했냐? 뭔가 얼굴 좀 다르네 소유소셜 했냐? 이렇게 말했어 드디어 진짜 운종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는 캐나다 운종하면 진짜 못해요 진짜 아무거나 갈 수 없어요 진짜 운종해야 돼요 이거는 그거 뭐지 푸두잖아요 한국산 푸두에요 이거 한국 푸두 엄청 맛있잖아요 먹어봐야 돼 이게 이거 푸두 짜잔 한국보다 더 싸서 홍콩에 못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 먹고 싶어서 이것도 샀어 아니 이거 청국짠 청국짠보다 엄청 맛있어 아니 여러분 일단 마지막에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최종이에요 아니 솔직히 나 이거 그냥 푸두에요 그냥 푸두에요 왜냐면 이거 너무 쩌 이게 아니 이거 솔직히 한 번에 하라보기 저거는 맛있어 나 요리할 거에요 나 요리할 거에요 오세요 저거는 좀 샀는데 어머나 이거만 볼게요 아니 이거는 나 한국에서 야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똥 잘못 샀어 나 바로 여기에서 어제 밤에 야채 많이 먹어서 바로 샀어 뭔지 말씀 꺼내려? 와우! 이건 계란에요 한꺼번에 요런 거 같은 거 크로스 이번에 계란은 한꺼번에 먹었던 거 일일 듯 지금 오시는 거 치즈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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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던 거 이건 Anybox? 이건 인яти고 치즈 한꺼번에 먹는데 밥 없네 이거 뭐예요? 야채볶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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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홍콩 스타일 잡채 소금이랑 꿀소스 언제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네 고기 다로인가 이거 진짜 모르겠어 이거 한국에 없을 거 같아 한국에 있을까 그리고 물고기 물고기도 넣고 약간 얀생탕인가 먹어서 몸 좋아서 이렇게 왜 먹어 몸 좋아서 이거는 안 매운탕 잘 먹을게 맛있습니다 오늘 맛있다 맛있어 집밥은 뭔가 다른 거 아냐 약간 행복한 느낌 먹어도 약간 느낌이 달라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저 좋아해 그냥 먹고싶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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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진입 싸대구 이거 쓰다고 맛있을까 이게 이거 딥쌈 아침에 딥쌈 먹었어 엄청 커 약간 만두 느낌 어, it's so big right? 근데 이거 봐봐 이거는 새우 이렇게만큼 맛있는데 딥쌈에서 호밤 발라 근데 이거 맛없어요 아니 안에도 안에도 새우 있는데 새우 봐봐 이거 새우 나 새우만 먹어 봐봐 이거 뚱뚱해요 진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looks like two fingers look at this 음 에이 왜 왜 이래요 어머 봐봐 이게 아니 나 이거 20$ 샀어 멘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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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엔 저리엔 시간 그리고 멘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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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미친 2명 썰다 2명 썰다 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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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이거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거. 푸샷 푸샷. 이거. 후러문. 꿀의 밥. 주이덕. 물. 에뚜타우스. 마키자군. 이거 먹어야 돼. 그냥 뿔 위에서 슈슈슈 이렇게 먹지. 이것도. 이거 할머니들 좋아하는 맛잖아요. 아마 엄마 이거 좋아해요. 엄마 아빠 좋아하는 맛. 오늘 콘텐츠 여기 사지. California. 엄마 집 oh爪 schedulesสวย. 엄마가 어디 가서 수상 stopped. 여기 너 rent를che. 뭐richt? founded. gutes. 먹다가 그래Joot massㅊ suced Cute. caught Vielen. 물 disabilities 2 생각... 에르날분.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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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가 뽀새가 더 안좋아 애호박이 마늘에 털어 빼고 견지않은 김치 올레기 계란 도전 스포 빵